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돌금별금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금TV의 별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영탁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영탁씨가 광고 모델로 활약하고 있는 마이쉐프의 광고 영상이 조회수 100만 뷰를 돌파해 화제입니다. 광고 영상은 지난 6일 마이쉐프의 유튜브를 통해서 광고 론칭이 되었는데요. 해당 광고 영상에서는 10분 만에 요리할 수 있는 밀키트의 특징을 살린 광고로 영탁씨가 출연해 탁 셰프 영탁씨가 재료, 소스, 레시피가 다 들어가 있는 밀키트를 소개하면서 요리를 간편하게 만들어내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영탁 셰프의 멋진 컷으로 시작해 애교 컷은 필살기 영탁님 애교에 녹아 안 살 수가 없네요. 마이쉐프 광고 CM송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해당 광고 영상은 2주 만에 100만 뷰를 돌파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에 관하여 마이쉐프 관계자 측에서는 2주 만에 유튜브 100만 뷰를 달성한 것은 정말 뜻깊은 일이다 라며 마이쉐프 영탁 광고를 사랑해주신 고객들에게 보답하고자 포토카드 이벤트와 영탁 이미지를 넣은 패키지로 제작한 한정판 세트 상품 기획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영탁씨의 효과가 아주 제대로 터진 것 같습니다. 2주 만에 100만 뷰를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영탁씨가 상남자 매력이 폭발하는 복근을 공개해 화제입니다. 지난 24일 영탁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영탁이도 복근이 탁 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업로드를 했는데요. 해당 영상을 통해 영탁씨는 구독자분들에게 싱글즈 화보 촬영 현장을 보여줬습니다. 영탁씨는 팬들의 댓글 중에 기억에 남는 말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음악해줘서 고맙다 잘 버텨줘서 고맙다 늦게 알게 된 만큼 오랫동안 함께하자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날 영탁씨는 올블랙 슈트부터 화려한 파란색 슈트까지 모두 완벽하게 소화를 해내면서 모델 못지않은 세련미를 뽐냈는데요. 아니 어쩜 저렇게 모든 색깔에 슈트가 저렇게 잘 어울릴 수가 있는지 슈트 광고 모델 가야합니다. 촬영 중간중간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하는 영탁씨의 모습은 열정 그 자체로 그뭇한 미소를 자아내게 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촬영에서는 영탁씨가 탄탄한 복근을 공개하며 시크하면서도 섹시한 매력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또한 촬영 작가님은 영탁씨에게 왕자 있는 것 같다라며 칭찬을 했는데요.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 역시 영탁씨의 사진을 보고 봐 너무 잘 나왔다라며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영탁씨는 다양한 포즈와 표정으로 다채로운 팔색조 매력을 선보이며 천상 연예인임을 인증했는데요. 영상 말미에는 영탁씨가 복근을 공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공개되었습니다. 영탁씨는 평소 꾸준한 운동을 통해 건강한 몸매를 만들어 왔는데요. 영탁씨는 축구도 잘하고 심지어 축구 게임도 잘하는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이며 엄지척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이를 접한 구독자 및 팬분들은 복근은 반칙 아니냐? 시작부터 숨먹하게 하고 축구까지 잘한다? 일하는 거 말고 운동도 하고 지인들이랑 게임도 하는 모습 보니까 내가 다 행복하다 등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가수 수킹씨가 영탁씨에게 러브콜을 보내 화제입니다. 지난 25일 오후 6시 5분에는 수킹씨가 출연한 KBS2TV 예능 브루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가 방송이 되었었는데요. 이날 MC들은 수킹씨에게 영탁에게 러브콜을 보낸 적이 있다던데?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수킹씨는 그 춤과 원래 저한테 듀엣을 해달라고 했었다. 장범준의 벚꽃 엔딩을 이길 트로트판 사랑의 벚꽃놀이를 불렀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킹씨는 그 노래가 정말 좋은데 봄은 갔으니 단풍놀이를 같이 해보지 않을래? 라며 영탁씨에게 러브콜을 보낸 것인데요. 또한 수킹씨는 단풍놀이 말고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다며 허경환씨의 아이디어인데 영탁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와의 답가로 내가 왜 거기에 갔을까를 하는 거다. 라고 말해 웃음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가수 영탁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